여기는 어디? 만화 카페. 결혼 1년 6개월 차인 혜경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지기는 중입니다. 이때 걸려온 내 남편의 전화. 어디야? 오빠 여기 알지? 우리 자주 갔던 카페. 거기 5층이야. 지금 카페에서 뭐하고 계세요? 저 남편 기다려요. 제가 만화책 좋아해가지고 오빠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. 남편 병국 씨 등장. 이렇게. 뭐해? 우리 저번에 삼척 갔다 왔잖아. 우리 선배 언니가 엄청 부러워하더라고. 애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 가는데 너네들은 그래도 시간 되면 갈 수 있어서 되게 부럽다고 그러더라고. 아직 우리는 결혼했지만 아직까지는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나는 근데 이런 쪽 여유도 되게 좋아. 저희도 뭐 결혼을 해서 지금 출산 계획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들어가는데 비용도 솔직히 사부육비도 그렇고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. 준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좀 육아휴직을 하면은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. 출산을 미루고는 있지만 두 사람을 꼭 닮은 아이는 언제나 부부의 소원입니다. 아, 애기 예쁘다. 나도 지나가는 애기 보면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은연 중에라도 애기 갖고 싶은가 봐. 작년에 총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한 하루에 10명씩 3650명? 3650명? 제가 태어났었던 시절 정도, 한 40년 전 정도만 생각해보면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해 태어났냐면요.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. 그러면 몇 분의 며칠을 준 거죠? 3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? 그렇죠. 실제 한 40%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.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.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국가가 좀 함께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답을 드리기 위한 김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.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.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 사이 아이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.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금의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고요. 40%에서 80%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미 시행 중.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아빠의 달 보너스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.